한국아리 스월드 저는 마세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 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리사씨 안녕하세요 한국아리 스월드가 어때요? 아주 재밌어요 친구 둘도 좋아요 숙지가 많아요? 이민수 선생님은 한국 선생님이요. 한국 사람이에요. 김유미, 마이클 정, 소피아 왕, 스티브 윌슨, 한국어 클래스 학생이에요. 김유미는 한국 사람이에요. 마이클 정도 한국 사람이에요. 소피아 왕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스티브 윌슨도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니입니다. 저는 성흥영이에요.